자 여러분들 오늘 흘러가버린 그런 무리지만 이준석씨가 재기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을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준석씨가 재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4%가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녹색장원님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뿐입니다 새롱새롱님은 이준석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제기를 못합니다 녹색장원님은 아직도 반반입니다 상목수님은 당위를 말씀하셨네요 제기해서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은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준석 과연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당 대표하는 동안 이런 웃기는 만평을 겹겹이 쌓았는데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소연 변호사가 여기는 이렇게 사진을 붙였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정부 탄핵인 거죠 유승민 씨는 탄핵으로부터는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사람들이 쉬쉬하지만 결국은 탄핵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불을 붙였지만 이쪽은 뭡니까 그냥 뭐죠 기름을 덜이 붓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청출어람 어디서 이런저런 만평을 김소연 변호사가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조용하죠 며칠 사이에 어디 갔나 했더니 이쪽 동네가 있는 거냐 발언의 심각성은 이 뭐뭐가 향수 뭐뭐보다 더 심각하다 이제 요즘에 잘 먹었는지 살이 좀 쪄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기분 뭐지 집 같아 이건 이재명 씨가 있고 이런 것을 출처를 안 밝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김소연 변호사가 보는 이준석의 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함께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정치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정치판에 제법 들었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죠 당 대표하는 동안 이런 웃기는 만평을 켜켜시 쌓았는데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가체군 신청을 하면서 막판에 완전히 뭡니까 그냥 보수 진영에 난도질한 거가 웬만해서 사람들이 용서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만 강용석 같은 경우도 호텔에 수용하는 사진과 온갖 패러디 그림들로 사실상 정치인생 끝났다가 가로서류 연구소 덕에 수년 만에 국민들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지사 선거에 겨우 출마하여 이미지 세탁하나 싶더니 결국 수사를 받는 신체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사람 안 바뀌었다는 것 연예인 정치는 소용없다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 국민은 경험치로 충분히 자각했습니다 이준석은 성상납 검색으로 나오는 수천 개의 기사들과 때를 쓰는 아이 이미지 등 이준석을 놀리는 만평들을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없다면 아마도 정치 재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모로 짠합니다 안 됐다는 이야기죠 2년 전 3년 전부터 이준석과 일당들을 꾸준히 비판해 온 저로서는 그동안 청년 정치니 새로운 정치니 머니 따릉이 책까지 공지하며 속된 말로 빨아대다가 이제 이들이 날아가게 된 듯 하니까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 표변에서 구둣발로 짓밟는 자들 또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빨 발톱 다 빠진 명수에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이준석에게 관심 끄는지 두어 달 땐 듯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그렇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조만간 저처럼 이준석도 시끄럽내라고 웃고 넘기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줄 알았던 조국이 그렇게 잊혀졌고 우스워졌듯 준석이도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같은 세대로 동생 같은 준석이가 이런 철양하고 한심한 마무리가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고 정치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게 빼속부터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별것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수십 차례 경고했을 때 좀 들을 것이지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준석 씨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가처분 신청을 여러분들 그냥 곡사포 쏘듯이 해가지고 당을 그냥 궁지에 몰아넣는 것뿐만 아니고 37살 되는 저보다 한참 뭡니까 더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추구해야 될 사람이 4.15 부정선거 이름 증거가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 백일하의 이름들 숫자로 드러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정치선배된 황교안 씨나 민경욱식을 그냥 저주하고 조롱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인간성 자체가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일구나 그 발걸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이 어떤 데요 이렇게 보겠지만 그게 그냥 어른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기생오랍시 발걸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뭐 아들발 정도 되는 친구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뭐죠 깔아뭉개고 나이 든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개폐되시 그냥 펴는 그런 어떻게 막대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신세대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 애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 된다는 거하고 보통 시민들이 안 된다는 건 다르니까 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방송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입니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국민의힘 1년 징계 이후에 이준석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16분 만에 1500명 정도 투표를 한 겁니다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재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94%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재개할 수 없을 것이다가 여러분들 94%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게 되면은 역전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에 1500명 정도가 되면은 15만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더라도 94%에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뭡니까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재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은 김소연 변호사 의견과도 일치하고 제가 이름 예상하는 것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시민들 이름 답하신 분들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더 1500명이 아니고 7만 명 10만 명 정도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참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뭡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는 거 보고 젊은 나이 드신 분에 비해가지고 폐기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죠 마지막에 가처분 신청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곡사포 여러분들 퍼붓듯이 하고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뭡니까 그렇게 패대기를 치는 걸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진짜 참 천년 기념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